오늘 밥! 오늘 밥! 나 파우치로 오늘 아영 갖고 왔어 팬 없다고! 이거 파우치야, 서영이 파우치 그냥 던지면 안 돼 이거 하라고, 이거 안녕하세요 어딜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미쳤다 미쳤다 완전 래퍼 같다 각도 유지해주세요 정순이 각도 안녕 저는 수진이고요 이건 정순이에요 뿌리 조금 자랐죠 다들 한번 떠나실 거예요 짜잔 재밌어? 못하겠어 진짜 한심해 수진이는 지금 애들 졸업사진을 찍으러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번 뭘 먹고 있으시죠? 와 뭐야 수진이 완전히 나갔대 수진이 나갔대요 나갈게요 안녕 우리 원래 실비치료가야 지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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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로 안 보이네 아 삼각비야? 응? 뒤에서야? 구독 너만 하면 돼 뭐야? 뭐야? 뭐하지? 야 근데 액자는 그 측면으로 찍어도 돼 아 나 아 뭔데 이거? 야 이거 너 그 브이로그 그거야? 브이로그 브이로그인가? 뭐야 이거 남자야 선생님 지금 브이로그만 나오실래요? 출연? 아 안돼요? 하하하하하 지금 뭐 하는지 말해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는 지금 어 마지막 졸업사진 찍을 거고요 아 첫 번째 졸업사진 찍을 거고요 아니 액자 액자도 지금 하나? 어 액자 지금 하나? 어 액자 지금 하나? 어 액자 지금 하나 지금 그냥 이렇게 앉아서 찍는 증명사진이랑 액자 사진이랑 뭐 이런 거 찍을 건데요 코 이거 핏돌아도 코를 가지고 와 여기 코를 가지고 와 낱났었어 아니야 근데 넌 두개 아액 네? 반죽 다 버려요? 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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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항상 증명사진 그렇게 찍게 되더라 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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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아에 고 무서워 무서워 아액 약간 고민이야? 어 너무 이렇게 오 좋다 어 어떻게 해야 돼 고민된다 잉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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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두리쌤! 두리쌤한테 한마디! 어!! 두리쌤! 제가 머리를 염색했는데 예쁘죠? 두리쌤! 야! 혼자야! 연습이다 해! 개인기 타임? 개인기 타임? 저는... 저거 근데 개인기... 개인기 타임 하자니까 지금, 지금 다들... 지금?! 내 말 안 듣는 거야? 지금?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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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자랑 하나씩 하겠습니다! 저는.. 다이다 1번 오세요! 저 사투리 쓸 수 있습니다 시작! 끝! 아, 다 한거야? 아, 다 한거야? 내가 못 알아듣게 사투리로 영어를 해봐 어? 못 알아듣게? 어, 나쁘잖아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아, 너 졸리다 자마가? 그래! 자마가 약간 채용이 자마 아, 근데 이게 뭔가 약간 아, 나 잠이 지금 오는 것 같아 아니, 우리 경건의 시간이 예배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 애들 다 하나씩 아, 겁나 저번에 그냥 잘까? 아, 그냥 뭔가 잠이 나에게 오는다 이런 느낌 아, 이상해 저 어때요? 이거 올려도 될 것 같나요? 아니요? 야, 내방 반장 누구야? 네? 내방 반장 누구야? 해줘요 자신감있게 아, 세원아 배서연습 넌 앞으로 더 나가야해 넌 더 앞으로 더야 돼 입시옥해 사투리버전 이거 썸네일? 이거 썸네일 애들 다 듣고 왔어? 이거 썸네일이 움직일까? 친구 없잖아 해? 어 찰칵 힘들어 이쁜애들이 이쁜애들이 아이린분 아이린분 아아 정신을 잡고 저렇다 한번 내가 한번 해볼게 이제 미나랑 세연이 약간 이거 뭔데 영잠 2킬로 밖에 못봤어 아아 아아 야, 예뻐 야, 예뻐 야, 예뻐 공개할거야 얘들아 그냥 공개할게 교복때문에 3킬로 빼야 돼 미나야 뭐 3킬로야 하나, 둘, 셋 140, 140 140, 안 나와 139 139 139면은 어? 잠깐만 잠시만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난 얘가 40킬로고 얘가 100킬로네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먹어봐 한번 셀카를 찍어보겠습니다 뭐야 저거 누구야? 저거 이거 이거 오세연이요 네 공짜는 저희들 초끼향 가디건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가디건 신축업으로 세게 밀거나 툭 치거나 시력사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네 웬만하면 버티는 식으로 할게요 네 너무 승대로 들어올게요 네 저희 이제 액자샷 찍으러 갈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입어봐 이러잖아 삐연의 자리 더 해봐 더 해봐 너네 입어봐 또 왔다 아아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왜 이렇게 하네 지금 야 야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주인 송수현입니다 오늘은 오세연님과 함께 브이로그 촬영해볼게요 오세연님과 함께 브이로그 촬영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출연하시는 기분 어떠세요? 오세연님과 함께 브이로그 촬영해볼게요 아 아 아 우리 아 아 아 아 야 너 캣해라 캣 아 아 야 인곡이야 인곡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오세연이 다음 누구죠 저요. 세연아. 저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오늘 밥. 뭘 찍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맥국이 손리 옆에. 내 자리.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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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발이다. 반옥째. 이상해. 삐영의 자아는 삐영의 자아는. 늦대. 다음 주에 만나요.